우리 장재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혁신포럼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장재원 의원께서 21대 국회 구성 직후에 이 미래혁신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때 초청한 연사들 기억나십니까?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원희룡, 홍준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오시고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때 참석하지 초청받지 못한 분이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재원 의원께서는 저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걸 떠나서 항상 당의 변화와 혁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대안을 모셔가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의 그런 인원으로서 또 중진 의원으로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 혁신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님, 비대위원장님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이 가장 정말 어렵고 그리고 당이 거의 와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기본을 재건해 주신 분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목했던 그런 시절에 당의 기틀을 바로잡고 그리고 호남 동행,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키를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아마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님께서 좋은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당이 이제 집권당이 됐고 또 집권 이후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해안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